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회 분야가 혼란스럽더라도 종교 분야하고 법 분야, 사법 분야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면 크게 사회가 순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올바름이란 그런 기준을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전부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또 전부는 아니고 재판관들이 이렇게 판결하는 걸 보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글을 쓰고는 작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을 쓸 때는 독자들의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헛소리를 써놓기 때문에 욕을 먹을 거니까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대졸자절이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들을 대부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판결하더라도 국민들이 별로 뭐라고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글을 쓰는 거나 유튜브가 방송을 하는 거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나 상대방들을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런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욕을 먹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검수완박 관련된 거. 오늘 신문들이 다 돼서 특별했네요.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 소장파로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성북구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라. 검수완박 관련 입법 헌재 결정 관련해서 국회가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한 거죠. 판결이라 하는지 결정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신문들은 박용진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가운데서 일부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그런데 박용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앞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하여간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의 구성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 꼼수 탈당 사과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결연함을 보는 것은 사과하는 것이다. 뒤에 약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네요. 여기에 이름대로 요밖에 없습니다. 헌재로부터 검수완박법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주당의 광진구 광주광역시의 광진구 지역구를 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그리고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만들은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의 심의 표결권 침해 대해서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박용진 이름 국회의원도 전부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조금 속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쫙 쓰고 마지막에 한 두 문장 정도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가 지금 힘든 세상입니까 검수완박법 자체가 엄청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우기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말만은 자신들의 이름 죄가를 덮기 위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이야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다 하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고 이게 다 선거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국민들은 전혀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잠시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신문들이 대수특비를 했네요 민주당에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딱 두 문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검수완박법법안은 진짜 악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